체조는 몸 움직이고 이렇게 어제 개나트 탔더니 이게 너무 뻐근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여기서 몸 많이 회복되셔서 가시네요 약 먹어야죠 나온다 자, 그렇지 한번 아, 해요 어저께 쏘하 잘했잖아요 자, 앞, 옆, 뒤, 옆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, 앞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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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. 돌려! 잘해! 막았어, 막싸 나이스 이쪽부터 이쪽부터 돌린다 와.. 아세면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지 만 하자 가슴이 뛰잖아요 어 좋은데? 지금 포장은 못 쓰죠? 이렇게! 팔까지! 뛰는 가슴을! 손을 눌러준다! 좋아 좋아 이게 전체를 흔들어 줘야 돼 뭐? 이거 잘 못 따라야 돼 조선상장으로 돌격! 돌격! 아! 돌려! 야, 안 도려! 야, 여기 안 도와! 안 도려! 한우 세 더 파! 한우 세 더 파! 한우 세 더 파! 야, 좀 봐! 야, 너 빨리 좀 빡빡하다 너 너 빨리 좀 빡빡하자 너 손님이 해먹어 가지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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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 힌다 봤어!